차에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햄버거 체인 매장의 창문이 열리고 한 여성의 팔이 쑥 들어옵니다. 종이컵을 빼서는 음료수를 담으려고 하는 여성. 그런데 여의치 않았는지 몸을 밀어넣어서 아예 매장 안으로 들어오죠.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매장을 돌며 음식을 상자에 다 담고서는 밖에서 기다렸던 공범에게 그 음식들을 건넸습니다.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뒤늦게 티셔츠를 뒤집어 쓰긴 했지만 태연한 범행은 고스란히 CCTV에 잡혔습니다. 지금까지 이시각색이었습니다.